코로나19의 장기화는 도민들의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올 상반기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 많은 지표에서 이 같은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소비자상담 동향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도내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9,150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00여건 38.8%가 줄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판매 방법별로 보면 일반 판매가 44.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온라인 거래, 세 번째 방문 판매 순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국제 온라인 거래와 모바일 거래,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관련 상담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시기 이른바 집콕 쇼핑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합하면 34.7%를 차지합니다. 상담 품목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읽힙니다. 1위의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통신 서비스 2위의 예식과 연회, 외식 등 기타 서비스 5위의 여행과 숙박 등 문화오락 서비스 등 서비스 관련 상품 상담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우 팬데믹 이후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며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품질 불량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예식이나 돌잔치 등 연회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위약금이나 환불 분쟁, 외식 관련 분쟁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여행 패턴의 변화도 보입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레저 인구가 늘며 캠핑 관련 용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고 헬스 등 체육시설 관련 해약과 위약금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접수된 상담에 대해 69.8%는 관련 정보 제공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30.2%는 직접 중재하거나 조정 처리했습니다. btv뉴스 엄상현입니다.